편집자님 잘하실 수 있을겁니다 이정도는 가뿐하게 해야 눈쟁이 편집자일지 편집자님 잘하실 수 있을겁니다 오늘은 제가 옷을 한 사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옷 진짜 제가 거의 안 사는데 정말 오랜만에 옷을 샀어요 근데 이 옷은 제가 고른게 아니고 다른 분이 골라주셨구요 일단은 옷 하나씩 까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옷은 부모님이 예비군 갔을 때 주셨거든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 반팔티네요 이거는 저희 어머님이 M을 주셨습니다 M 사이즈 옷을 주셨어요 뭐지 이건? NBA? NBA 농구하는 데 아니야? 한번 착용해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걸 한번 착용해보고 올게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근데 너무 더 마른 것 같네요 제가 긴팔을 입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나마 안 말라 보이기 위해서 아무튼 오늘 하나씩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엄청 녹색 앞부분에는 이쪽에만 WV 프로젝트라고 적혀있고 뒷면에 약간 핑크색도 들어가 있네요 로고 귀엽네요 색깔이 청록색 괜찮네 그리고 여기 엣지 게 색깔 얇기도 딱 괜찮아요 엄청나게 두껍지도 않고 그렇다고 엄청 얇지도 않은 약간 안쪽 소재가 털? 융? 약간 보온 재질이라서 곧 있으면 이제 겨울 이 아니잖아 곧 있으면 여름이잖아 괜찮은데? 뒤쪽은 이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음 옷을 뜯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옷은 좀 얇은 옷 같네요 입고 있으면 인싸 느낌의 옷이라고요 하지만 바지가 인싸 느낌의 옷이라고요 어 이건 티셔츠다 오! 이거 엄청 넓은 티셔츠 이거 잠깐만 여자 옷 아니야? 커져 있는 거 남자 옷이 아닌 것 같은데? 흐흐흐흐 입고 와볼게요 이거 여자 옷 같은데 아무래도 길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아 해도 안 보인다 오 괜찮네 생각보다 길이 그렇게 안 짧네요 뒤에 로고 어 이거 괜찮네 이거 자주 입어야지 그리고 네 번째 옷 네 번째 옷은 약간 일본 애니품 느낌 캐릭터가 그려져 있네요 전면이고요 이게 이것도 지금 입고 있는 옷처럼 좀 큽니다 그리고 위아래가 짧은 비슷한 형태의 옷이에요 뒷면에는 별다른 로고가 없습니다 이것도 입고 오도록 할게요 오 괜찮은데? 그리고 다섯 번째 옷 아 두 겹을 한 번에 뜯고 있었구나 짜잔! 오 뭐야? 아 이거 마음에 드는데? 이거 유치원생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아 이거 이거 되는 거네? 양쪽에 이쪽에 핑클 손에는 이제 파란색으로 강조가 돼 있고요 전체 부분 여기는 하늘색에 하얀색 뒷면은 딱히 없네요 두께는 네 이것도 아까 전에 그 뚜껑처럼 안에 기모 같이 돼 있고요 역시 목이 많이 올라오는 옷이네요 생각보다 너무 딱 붙는다 좀 더 박스 느낌이면 좋겠는데? 좀 이상한데? 아 목이 너무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다음 옷 이거 평범한 이거는 아까 티셔츠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체크 옷 같은 그런 재질이에요 보통 체크 옷에 자주 입는 그냥 무난 무난한 입고 오도록 할게요 영국 국기랄이 영국 국기랄이 아픈 이런 느낌 팔이 엄청나게 깁니다 내 팔이 짧은 건가? 이거 좀 길어요? 옷 갈아입을 때마다 병 뛰는 거 해주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부터 옷을 제가 최신 기술로 갈아입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뭔가 엄청 두껍다. 오 이거 개뚜껑. 개뚜꺼운데? 지금 입으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쪽 팔 부분도 엄청나게 이쁘네. 팔 엄청 이쁘네. 일단은 제가 이걸로 갈아입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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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다음 옷, 이번에는 귤 옷입니다. 뭐야 이거? 이것도 기본에 아니? 이것도 아니 기모예요. 뭐지? Equipment for lifestyle travel co.ltd 장비 for lifestyle.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장비. 아무튼. 샷! 슬픈 야... 이뻤습니다. 여러분. 역시 밝은 걸 입어야 어려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오! 아! 오! 뭐야 이거는 밝은 보라색이야. 오 색깔 특이하다. 펀치! 펀치 파인? 응. 그리고 뒷면은 크게 펀치! We create everyday destroy every night. 우리는 만든다. 매일 부순다. 매일 저녁. 맞잖아? 이건 어떻게 입어볼까? 오케이. 에이펙스 박스. 오케이. 맞추고. 차란! 차란! 오케이. 뒷면. 뒷면. 앞면. 오케이. 좋아요. 다음 티. 뭐야 이거. 진공 포장이 돼있어. 어 이거 너무 무겁다 옷이. It is not a weakness. It is not a weakness. It is just my syndrome. 아 이건 못하겠다. 현자님. 흐리앗! 아 이거 그냥 읽고 올게요. 어. 아 시원. 조명 떨어질 뻔했네. 아 입으니까 괜찮은데 이거? 아 입으니깐 괜찮은데 이거? 아 잠깐만. 안에 티어를 안 입고 있었어. 너무 죄송합니다. 아 너무. 여기 19세 안 걸어가지고 좀 위험하거든요. 다음 번 가도록 할게요. 흠. 자. 이거 마지막은 티입니다. 티인데 약간 재질이 아까 그. 체크무늬 그거랑 비슷하게 돼있어요. 근데 좀 얇습니다. 굉장히 얇고. 뒷면이에요. 뒷면은. 9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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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는. 저는. 내가. 나는. 자. 상대가. 하하하하 갔다오겠습니다 거꾸로 입었구나 귀가 이쁘네요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의 옷 개봉은 끝났습니다 원래 있던 옷 입고 올게요 짜란!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드냐고요 저는 이 옷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게임 오버 아 이 옷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이거 여러개 작가 색깔을 열어 아무튼 오늘 옷 개봉 영상은 여기까지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하나 둘 셋 갔다오고 들어갈게요 오케이 찰 오케이 차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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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a ا